하루 새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발짝 다가온 봄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울산의 기온 3도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크게 올랐고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건조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울산은 한 달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높은 구름이 많고 건조한 계열의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부산 해안과 울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6도, 양산과 울산이 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양 수준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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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